전영기 칼럼니스트 청원인 청원이 140만 명을 넘었다 정권 응원의 주요 통로였던 청와대 게시판이 대통령 탄핵 요구라는 시한복당으로 돌변했다 집권 세력도 급도 날 것이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청원인 중에 두 번 영급 후 대통령을 탄핵하는 게 고민스럽다는 사람들을 꽤 봤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문 대통령을 진짜 쫓아내기보다 정신을 번쩍 들게 해줘야겠다는 쪽이 많다 따라서 대통령은 감염병에 안이하게 대처할 것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청와대와 내각에서 상황을 오판하게 한 자들을 문책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중국이 아니라 주권자이자 납세자인 국민 중심에 정치를 패겠다고 약속하길 바란다 그러면 사람들의 화가 조금 풀릴지 모른다 사람들은 정말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전영기 칼럼니스트는 중국이 아니라 주권자 중심의 정치를 패겠다고 약속하면 국민의 화가 좀 풀릴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게 그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신뢰든 인기든 명성이든 간에 일단 한 번 상실하고 나면 원상회복이 무척 어렵습니다 전영기 칼럼니스트의 주장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민심이 이반하는 판에 민주당의 실세 5인방이란 이들은 비례전담 위성정당을 만들 구상에 골몰했다 이 사실은 중앙일보의 보도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대화로계는 문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외하지 않겠나 라는 그런 얘기가 등장한다 세상 인심을 우습게 아는 말들이 난무했다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계획은 자기를 속이고 국민을 개나 양의로 여기는 저급한 대책이다 대통령 탄핵을 막기는 커녕 또 다른 탄핵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저도 중앙일보의 일면 톱기사를 상시에 읽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탄성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들에겐 국민들이란 존재는 안중에도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들이란 것은 정치공작의 대상일 뿐이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고민은 조금도 없었고 그냥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국민들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여기고 있음을 새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화록이었습니다 다음 전영기 칼럼니스트의 주장입니다 5인방은 어떤 행태로든 민주당을 위한 비례용 위성정장이 필요한데 의견을 모았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모두의 뜻이 모인 것으로 합의하고 한번 잘해보자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윤호중 사무총장의 5인방은 인간 양심의 기초적인 정직성을 배반했다 열흘 전쯤 이인영은 국회 연설에서 비례정당은 종이정당이고 위장정당이고 가짜정당이며 참 나쁜 정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공개 발언들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비례정당을 내세운 경우에 역풍이 부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이에 대해서 김종민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명분이야 만들면 된다 겁먹을 필요 없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유권자의 기억은 언제든지 재구성하면 그만이다는 오만함이 배어있습니다 전용기 칼림디스트는 이렇게 글을 맺습니다 조지 오엘의 동물농장에서 돼지계급이 개와 양들을 동원해 쓴 수법이 하루계급들의 기억을 조장하는 일이었다 국민을 그냥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음을 고스란히 드러낸 그들 사이의 대화록이었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게 돌아가지 않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또 한 번 새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용기 칼림디스트의 주장은 또 이렇습니다 대통령의 턱 밑까지 다가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청와대 수사를 공수축법 통가로 힘을 빼기 위해서 선거법 협상을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는 자백이 아닌가 그렇다면 참으로 가정스러운 입법거래 범죄다 586 운동권에게는 법과 상식, 국민을 우습게 하는 문화가 퍼져 있다 자기들끼리는 계급의 양심, 의식의 계몽이라고 둘러대곤 한다 하지만 그냥 준법 정신이 없는 것 뿐이다 낯빛도 안 바꾸고 거짓말하게 일수다 엊그제 황교안 미래 통합당 대표를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감염 세계 2위국에 등극한 것에 대해서 방역 실패에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그들은 참 편리하게 삽니다 편법과 불법이 형행하고 잘못한 것도 잘한 것으로 우기는 그런 세상에 사는 것이 조금 더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불편합니다 그런 것에 우리 사회가 하루속에 참은 참이고 거짓은 거짓이고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이다를 많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정상적인 사회, 상식적인 사회 양식이 지배하는 사회, 양심이 지배하는 사회 정의가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하루속히 도래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사람 되기가 걸렀습니다 사람 되기가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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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